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기백과 시간입니다 뉴질랜드의 질랜드는 네덜란드 남동부의 제일란트주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새로운 제일란트의 의미로 니우 제일란트로 명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기 왼쪽 위에는 영 연방국가를 나타내는 유니언 잭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빨간색 오각별 4개는 남 십자성이며 진한 파랑은 남태평양을 의미합니다 별들의 위치는 남태평양에서 뉴질랜드의 위치를 상징합니다 뉴질랜드의 위치는 남태평양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약 2000km 지점에 있으며 두 개의 큰 섬과 그 외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섬 두 개는 쿡 해업을 사이에 두고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집니다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 이상이 살고 있는 북섬에는 수도 웰링턴과 오클랜드 같은 주요 도시가 있으며 남섬에는 서던 알프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빙하 지형을 비롯하여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27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의 2.5배보다 큰 면적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48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인구 약 1000만명의 절반 정도입니다 뉴질랜드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2000억 달러 이는 세계 51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구라는 페루, 그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구 구성은 앵글로색성계 위주의 백인이 약 70%이며 마오리 원주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용어는 영어와 마오리어입니다 종교는 예전에는 개신교 50%, 가톨릭교 15%, 그 외 힌두교 등의 종교를 믿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교인이 많아졌으며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종교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사람이 정착한 시기는 10세기에서 11세기경입니다 가장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한 민족은 잘 알려진 바대로 마오리족입니다 이들은 원래 하와이키라는 섬에서 거주하다가 계속되는 전쟁과 부족해진 식량으로 배를 타고 뉴질랜드로 건너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에 정착하여 고구마 농사를 짓고 돼지를 사육하며 살았습니다 1242년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남태평양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섬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아벌타스만이 호주 남부를 항해하다가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처음 뉴질랜드가 유럽에 소개된 지 약 100년이 지난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다시 뉴질랜드를 찾았습니다 쿡 선장은 섬의 이름을 영국식인 뉴질랜드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고 쿡 선장이 탐사 이후 1800년대부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인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당시 뉴질랜드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식민지의 부속용토로 고래와 바다 표범 자비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의 분쟁이 일어났고 1843년부터 1870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마오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큰 피해를 입었지만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 단계를 밟았고 다시 영국과 마오리족은 공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는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40년 후인 1947년에 공식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국왕은 엘자베스 2세로 영국 등 타 영연방 왕국들과 국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으로 임기 5년의 총독은 국가원수인 영국국왕의 대행자 역할을 하지만 명목일 뿐이며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합니다 뉴질랜드 총선은 3년에 한 번 치러지며 총리와 의원들의 임기 역시 3년입니다 의회는 양원제로 출발하였으나 1951년 이후 단원제가 되었으며 임기 3년에 의원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수 성량인 국민당과 진보 성량의 노동당인 두 거대 정당이 번갈아 내각을 구성하고 그 밖의 세력이 미미한 소수 정당이 존재합니다 뉴질랜드는 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대 복지국가로 꼽힙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은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영국 본토에 적용하기 전에 호주와 뉴질랜드 대상으로 미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덕에 뉴질랜드는 일찍부터 제도적으로 정비된 복지제도를 실현할 수 있었고 주민들의 평등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토대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양로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완전고용과 실업수당제도, 무상의료, 대학까지 무상교육제도 등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농업과 목초구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입니다 전국터의 54%가 목초구인 뉴질랜드는 양 6천만 마리, 소 700만 마리 이상이 방목되는 세계 최대의 목장입니다 주로 양고기, 소고기, 버터, 치즈 생산으로 유명하며 뉴질랜드의 폰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모, 낙농품, 육류의 생산과 수출은 뉴질랜드 경제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우유, 치즈, 버터 등 낙농 제품의 80%를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유제품 수출국가이며 노동인구의 25%가량이 농축산물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해서 뉴질랜드의 양모와 육류는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환경을 중시한 뉴질랜드의 산업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뉴질랜드는 석탄 자원이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 대신 수력발전과 지열발전으로 전체 전력의 90%를 생산한 친환경 에너지 국가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오염되지 않은 천연 자원으로 인해 여러 영화의 배경지가 되었고 이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찾게 만들어 관광산업의 발전을 불러왔습니다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속하는 섬나라로 북섬과 남섬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이 많습니다 오클랜드와 웰링턴과 같은 대도시들이 많은 북섬은 현대화가 잘 되어있는 현에 속하지만 남섬은 빅토리아 시대 이후 개발이 잘 되지 않아 옛 모습을 그대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북섬은 화산이 많은 화산지대인 반면 남섬은 빙하 지형이 많아 높은 산들과 절벽, 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섬은 불의 섬 남섬은 얼음의 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과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섬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습한 서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냅니다 지형이 복잡하여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기후차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날씨와 특이한 지형 덕분에 땅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는 다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태계 구성이 독특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이주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에서는 박쥐가 유일한 포유류였습니다 뉴질랜드에는 뱀을 비롯한 파충류도 서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축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뉴질랜드의 국조 키위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앵무새인 카카포 등 이러한 독특한 생태계에 맞춰 진화하면서 비행능력이 태화되어 날지 못하는 조류입니다 뉴질랜드의 웅장한 대자연은 영화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재앙의 촬영지로도 유명하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그 배경으로 등장한 뉴질랜드의 자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반지의 재앙의 성공 이후 킹콩, 나니아 연대기, 엑스맨포, 라스트 사무라이 등 여러 영화가 촬영되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세계적 수준의 뉴질랜드 영상 산업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자타공인 럭비 세계 최강국입니다 팀은 대체로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백인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는데요 선수들의 몸무게는 대체로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체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럭비 종주국인 영국은 물론 매년 유럽 순회를 돌며 스포츠 국위선양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열린 제1회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스포츠답게 뉴질랜드에는 세계 최초로 럭비 전문 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으로 희귀한 초기 럭비 장비를 포함하여 럭비에 관련된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1996년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로드가 있습니다 본명은 엘라 마리아 라니 엘리치 오커너로 오클랜드 대본포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로드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음악 공부와 훈련을 소화하여 13살 때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로드는 2012년 16살의 나이에 첫 데뷔엄반을 발매했으며 첫 싱글 로얄스는 뉴질랜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에 뉴질랜드 출신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헌드레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녀는 얼터너티브, 아트, 팝계통의 음악을 하며 미니멀한 구성에 독특한 그루브감과 멜로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유의 창법과 음색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미니멀하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스타리가 달리 가사는 다소 직설적인 감정이나 팝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로드는 아티스트로서 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평론계에서는 로드의 음악이 나이에 비해 가사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불만을 10대 특유의 감성으로 잘 드러낸다고 호평이 많았습니다 로드는 영화 한국게임의 OST를 부른 걸로도 유명하며 2019년 기준 20대 초반의 나이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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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tes 고맙습니다